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뒤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소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지라 오늘 윤대근 성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제가 윤대근 성교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성교사님은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호주의 디아스프라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셔서 한국에 가서 비서구권 교회를 위한 성교사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에 공부하러 온 비서구권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양육해서 다시 그 비서구권 국가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윤대근 성교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온누리교회와 그리고 세승교회 그리고 주안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성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국제성교회 소속으로 비서구권에서 성교사 동원사학을 하고 있고요 3년 전에 저희 유병국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성교사님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저희 아내는 6년 만에 신정으로 와서 저희가 안식호를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동님들 함께 주 옆에 고교에 숙여 나아가 또 예배드리며 주님 찬양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받아 말씀대로 살아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사람을 찾는다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모양으로 사냥을 하는데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먹이에게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접근을 한 후에 먹이의 숨통을 단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냥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늙은 사자는 경우가 다릅니다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들처럼 단번에 몇 킬로미터씩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전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젊은 사자들처럼 하다간 그냥 굶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늙은 사자들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늙은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젊은 사자들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하지만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울어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슴과 같이 순한 이런 동물들은 이 사자 울음소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그냥 철썩 주저앉아 버린다고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만 하면 이 늙은 사자는 자기들 쫓아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슴과 같은 동물들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한 목숨을 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만 넣어준다면 이 사탄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이 우리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다들 한자리에 모여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막달리아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또 제자들에게 이미 달려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한국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영어와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와 원어를 보면 그냥 문들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문들을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처음에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때 됐어야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처음 나타났을 때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이들이 목격했을지라도 3년간 매일같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눈을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6절 말씀에서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26절 말씀은 조금 전 저희가 봤던 19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8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모여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자들은 8일 전에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대화까지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도 봤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과 지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살아 숨쉬는 그 주님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못 볼 때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못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 대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만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과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사라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가둬버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의 창고를 인해서 다들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팬데믹 때문에 삶의 터전이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건 저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선교제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비자가 취소되고 국경이 닫혀버리고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철수해야만 하는 이런 일을 겪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주변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것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에만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을 묻히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번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굳게 걸어잠갖던 그 내면에 우리 자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대신 지금 옆에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이 문제와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가 봤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리아 호스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성경에 이 디베레 호스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또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도 모두 갈릴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는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의 전부고 삶의 히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원래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스를 보자마자 너무나 친숙했던 그 장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고기잡이 일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두 번이나 보고 대화까지 하고 함께 교제까지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스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계와 먹고 살기 위한 예전에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쉽게도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중앙장료교회 선교국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잡아주신 물고기로 아주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주셨는데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매운탕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육지로 돌아가도 매운탕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그 집사님께서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안 잡히는 물고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평생 업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었습니다 최소 30년 이상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고기를 잡던 이 어부가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말이 됩니까? 마태봉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으로 만나시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딥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갈릴리 저희가 방금 봤던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곳이 바로 지금 이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세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장소에서 3년이 지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위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아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21장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그물을 던졌던 이곳을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리아 호수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디베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66권을 통틀어서 이곳을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는 것은 딱 두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곳 빼놓고는 전부 성경 전체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죠 오늘 저희가 봤던 요한복음 21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외하고 이 장소를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던 로마의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심리지 총독이죠 자 그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서기 25년에 이 갈릴리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만든 목적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 디베리아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리아라고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역을 갈릴리가 아닌 디베리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 디베리아 호수 이 명칭은 로마 황제의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병 이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5천명을 먹이시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왕국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요하는 지금 이 사건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라 호수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님의 곁을 다 떠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도요하는 지금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일정기간 제자로 따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디베라 호수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자기 욕심과 야망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다 몇 명이 죽든 도시가 불타든 나라가 불타든 상관없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해버립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이 디베라라는 명칭은 내 것만 중요하고 내 것만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 기적인 나 중심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오병리의 기적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디베라 호수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베라 호수에 있던 사람들이 나의 피로를 위해 나 중심의 호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저희가 봤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던 장소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라 호수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부르셨던 목적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요한은 이 장소를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또 다른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데 집중하게 되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저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망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해진 것을 사탄은 지난 2000년간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고안해내는데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이상한 단어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저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만 잘하게 만들어버려요 거기까지만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면서 갈릴리아 호수에서 주님이 부르셨던 저희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밖에 나가면 갈릴리아 호수가 아닌 디베리아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2005년부터 이곳에서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민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를 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성소님들을 만나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2005년도에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 이세들을 향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저도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영어 예배도 숨기고 차세대 사역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는 교회에 나와요 부모님이 나오니까 근데 대학교에 가면 슬슬슬슬 이제 자기들이 머리가 굵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걱정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우리 자녀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호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대학에만 가면 교회를 떠날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교회를 생길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녀배 나가기 싫다 큐티모임 나가기 싫다 구형녀배 나가기 싫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자랑하기 바빠서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소유 자랑하고 여러분 자녀가 의과대학이나 좋은 직업을 가지면 당연히 자랑하게 돼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선교사로 환신한다면 저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디베라 호수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보행과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와 막상 자기가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돌아가면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그 괴리감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디베라 그 호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단 한 가지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물을 던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내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의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저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가 아닌 디베라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지금도 제 옆에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디베라 호수가 아닌 갈릴리 호수의 그물을 던져 날마다 저의 삶의 터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영광 오로지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